5호 헤튼 27번 경기 양전노다수 김방진 대수 김시아 고맙습니다 대회 형 대회 몇번이 있나요? 30몇번이요 건물 센터 10번에 30몇번이요 10번에 30몇번이요 그러면 점심 먹고 할거 같으니까 나중에 한 번 좀먹어see 텔라스 10몇번이요 하나 독특 대회로 5호 헤튼 숙소 정두! 정두! 고마워! 뺏블리 화이팅 안타워 될 때 마이너스 94.8 체급에 2,5 현석 선수 4,3 현석 선수 매트 3번,4번 앞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2,3 현석 선수 이도현 선수, 서현석 선수 매트 3번,4번 앞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안내 말씀 드립니다 보디야 12시 30분부터 매트 3번에서 매트 10번까지의 스태프들의 점심 식사가 시작됩니다 점심 식사는 12시 30분부터 12시 55분까지입니다 12시 30분까지 매트 3번에서 매트 10번까지의 스태프분들께서는 상의석으로 오셔서 도시락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5,3 Ooh 3,3,3,4,4,4,5,2,3,5,3,. 3,4,5,3,4,5,4,5,4,5,3,4,5,6,0 형 1,2,3,4,5,1,0 데이브 선수 데이브 선수 매트 1판 앞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데이브 선수 매트 1판 앞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데이브. 다시 1판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데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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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준 선수 판정승